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띠들의 5월부터 연말까지 한해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갓 달들의 효율적인 그런 운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의 순행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한해 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의 순차적인 그런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하고 해당되는 운세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소띠들에게 올해 12달 운세 가운데 이성의 운 혹은 규인의 운이 가장 좋은 달은 어느 달이 될까요? 소띠들의 올해 운세 가운데 6월달 로유다나의 운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로유다나의 운세는 마치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에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사를 의미하거든요.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애정 연애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이성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포함합니다. 주로 좋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라든지 친척이 상가집에 가게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요. 승진, 영전, 변동도 이런 달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성 혹은 자네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과 인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달의 특징을요. 혼사한 자녀가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인덕이 우호적으로 미치는 그런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 귀인의 운세에서 늘 놓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그렇게 바뀐 우호적인 환경과 추세도 결국 나에겐 귀인의 덕이 된 거니까 바로 그런 환경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눈여겨서 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귀인이 출연할 때는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란 예를 들어 나를 시기 질투했던 그런 사람도 포함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리하고 이롭게 바뀐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덕이 안 된 인간관계도 나를 위해서 내 운을 위해서 귀인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운기와 운의 힘이라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귀인인 셈이죠. 12달 가운데 돼지 띠들에게 8월 달도 좀 눈여겨보시면 참 좋죠. 사람 때문에 귀인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입니다. 유아 복매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유아 복매의 운서라는 것은 울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그 순간에 아기는 편안함도 함께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죠.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도움과 조력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인데요. 새로운 귀인 혹은 그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도 바로 이런 운에는 나에게 큰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죠. 동시에 또 이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달의 청춘들은 결혼 운도 좋고요. 또 미혼으신 분들은 당연히 귀인이 여기에서는 이성이니까요. 이성운이 12달 가운데 제일 좋은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에게 금전, 재물, 또 문서적인 성취운이 좋은 달들 한번 살펴볼까요? 음력 4월이면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달의 운세인데요. 금개포란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금개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죠.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이런 식의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바로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실속 있는 규인의 역할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이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5월달도 눈여겨보시면 좋죠. 5월달의 운세가 바로 작선연탈의 운세인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를 12달 가운데 가장 성추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마치 여러분들의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문서적인 성추라든지 문서운이 제일 12달 가운데 좋은 달이니까요.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또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생활 속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들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일들이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좀 문서처럼 또는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다른 운세와 차이점이죠. 소띠 여러분들에게 음력 11월 또 상간 유수의 운인데요. 큰 문서 운이나 큰 재물 운은 아닌데 적어도 막힌 재물고를 좀 트이게 해주는 그런 운세는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물고가 트이는 그런 달이니까요. 금전으로 재물 쪽으로 막힌 그런 운세가 트일 가능성이 있죠. 이른 달에도 그래서 이른 달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죠. 다음으로는 소띠 여러분들에게 1년 12달 가운데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은 또 어느 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력으로 9월 달인데요. 9월 달이 바로 수륙천금의 운세인데요.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과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수 중에 큰 목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제법 좀 돈의 규모가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사기 조심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좋은 운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12달이 모두 좋은 달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어떤 달들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1년 12달 가운데 소띠한테 사람 때문에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달이 바로 음력 10월입니다. 만인앙스의 운세인데요. 이 만인앙스의 운세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뜻이지만 운세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 또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 구설이나 사람이 나를 식이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이런 달에는 조심하면 좋고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별수도 조심하면 좋은 달입니다.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과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구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아주 좋겠죠. 구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구설의 시작이 상대방의 식이나 질투로 비롯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처음부터 식이나 질투의 소지가 될 그 틈을 상대방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만병의 시작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또 운세 흐름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은 대부분 구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또 구설의 시작은 결국 말과 행동이 될 테니까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구설이나 불만을 만들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그런 사람과는 좀 더 조심하고 피하는 게 상측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순수한 그런 의도나 행동들도 결국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왜곡되기 쉽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상대방과 나를 세우기보다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죠. 소띠들에게 인간 구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운세도 있었지만 좀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음력 7월과 12월을 둘 수 있는데요. 음력 7월은 바로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맹인실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을 의미하는 거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그런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이런 달에는 필요한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신중하게 운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관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를 이달에 조심하면 좋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는 좀 현금화 비중,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죠. 또 목표 수익,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음력 12월 달이 다시 맹호함정의 운세이기 때문에 숫디 여러분들은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운세인데요. 맹호함정의 운서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나를 함정에 빠트릴 사람과 또 주변 환경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교제 시에 좀 냉정히,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운이 약할 때 그 투자나 동거래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무리한 어떤 확장보다는, 무리한 보폭보다는 현상을 될 수 있으면 지키고, 수비하고, 방어하듯이 내 운을 뺏기지 않게 그렇게 방어하는 운세 전략이 이런 달에는 아주 유효한 그런 운세 전략이 되겠죠.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 확장은 이런 달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요. 하더라도 이 시기 지나서 하면 좋죠.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꼼꼼히 건강관리라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관제구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옥살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방어를 위한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소띠의 12달 운세 가운데서 5월부터 연말까지 운세를 간단히 살펴드려봤는데요. 운세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운세의 그 흐름에서 운을 지배하는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런 의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소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생활하시면서 꼭 내가 좋은 운으로 올해 크게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마음속에서 꼭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유무가 결국 성과를 비례해서 만들 테니까요. 저희 감성수추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